1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13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하는 가정은 누구도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 동일본 대지진이 다시 발생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동북지방의 태평양 쪽을 중심으로 이 아픔을 일본인들과 동북지역에 아직도 남겨놓았고 1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전한 복구가 가능성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본을 다시 그러한 거대한 지진이 덮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과연 그러할까요? 최근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계속하여 경고하기를 2011년에 거대 지진이 일어났던 곳과 거의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경험하기 싫은 수준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발생한 리히토 규모 9.1이라는 거대 지진은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진 규모의 지진입니다. 21세기 들어 발생한 규모 9 이상의 지진은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일본대 지진과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규모 9.3의 강진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규모 9.3 강진 이후에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일본에서는 규모 9 이상의 강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했던 주장이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규모 9.1의 지진이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상 최악의 지진파가 몰아주셨던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시나요? 우선 일본 동북지역에서 관동지역의 태평양 연안을 진도 6 약 이상의 격렬한 흔들림이 덮쳤습니다. 이 진원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에서도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흔들림이 몇 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이 나고야와 오사카에서도 몇 분간 흔들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관서지방에 계시던 분들은 당시 진원이 저 멀고 먼 일본 동북지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약 30분 후에 이번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쓰나미는 1미터 정도면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이와떼 미야기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밀어 닫혔습니다. 이 장소에 따라서는 연안에서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20미터의 쓰나미라면 건물의 6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이와떼에서 후쿠시마 뿐만이 아니라 아우머리현이나 이바라키현, 지바현 등 주변의 지역에 더 큰 피해를 주었으며 희생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낸 동일본 대지진이 다시 일어난다는 최근에 유럽 지진학자들의 주장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유럽 지진학자들이 동일본 대지진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첫 번째는 1월 15일 발생한 통과 해저 화산의 대폭발입니다. 1월 15일 대폭발을 한 남태평양 통과 해악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이 크게 확산된 원인이 바로 화산 분출의 빠른 속도와 해수면과 비교적 가까운 화산의 위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기압의 변화 또한 해저 화산 대폭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 해저 화산 폭발이 마리아네 해구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그리고 일본 해구와 쿠릴 해구의 해저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작년 2월 13일 밤에 발생한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으로 인하여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진이 일어난 일본 해구를 따라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육지측 플레이트의 내부에서 일어난 지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해구를 따라 후쿠시마 현 앞바다 뿐만 아니라 아우머리, 이와떼, 미야기현 앞바다 등에서 높은 확률로 지진 발생이 예상된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왜곡이 해방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후쿠시마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쉬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주장은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했었던 바로 그 아우터라이저 지진입니다. 바다쪽 판이 육지판 밑으로 들어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쪽을 향해 플레이트가 내려가야 합니다. 플레이트가 구부러지면 가라앉기 시작할 때쯤에 주위보다 조금 높아지는 위치가 나타납니다. 이 장소를 아우터라이저라고 부르며 이 장소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아우터라이저 지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규모가 큰 아우터라이저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로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유럽 지진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아우터라이저 지진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우터라이저 지진은 지진 규모에 비해 높은 해일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원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은 그다지 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쓰나미가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